폐병이라는 게 전염된다는 거 모르시진 않겠죠? 아니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냐? 엄마도 이번 일 핑계 삼아서 정말 몸조심해 영재가 행복하면 된 거야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? 이제부터 제가 사모님 시중 될 건데요? 내가 이번 생을 하루라도 빨리 빨리 줘봐야겠군요 병색을 제가 모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제가 모실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